그 선택한 카드를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할 거예요. 사용한 내역들을 본인의 돈으로 채워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비동이 계열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할 경우 차량 후 제열이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행복한 범죄잖아. 이거 그러니까 돈 쓰기가 이렇게 굽나요. 정재열이요. 대리님이 카드인 카드는 대리님의 카드입니다. 진짜요? 정재열 돈으로 뭘 좀 해야 되겠네. 정재열 카드로. 박현석 카드인 척하고. 그러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정재열 돈으로 저장에 돼서 아직 미션 수영하는 사람이 없겠죠? 혹시 MBTI가 뭐예요? 이제 다음 거를 박현석 걸 물어보면 돼요 자 이제 피디한테 전화 올 때가 됐어요 어이! 어딨어? 어이! 아 안녕 안 되는데? 아 지새끼 지금 잠깐만 잠깐만 거기 있어봐 전화 존나 하는 게 불안해 잠깐만 이래 여기 사기 존나 치고 있다니까? 내가 1등이 아닌가? 사장님? 어디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여기 여기 사기 치고 다니신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사기 치고 다니는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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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고예요 일단 저기 뭐 절로 갑시다 여기 음악 소리 들리니까 절로 갑시다 일단 왜 쟤 눈을 못 보지? 네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사기를 존나 치고 다니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너도 나 일부러 몰랐지 에? 이 카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카드 누구야? 누구예요? 내꺼지 이거예요 내꺼지 이거예요 그거요? 이 새끼 잠깐만 여기 있어봐 여기 잠깐만 있어봐 나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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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치지 말고 아니 사기 치는 게 아니고 사기를 대놓고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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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나 절대 안 쓴다 어? 아니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다시 전할게 아 왜? 아 나도 내 아니 아니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래 아니 사기 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히 상황 설명해줄게 내가 방금 사진을 찍어서 사실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보냈어 네 근데 연락이 안 와 나보다 먼저 찍은 누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라운드는 내가 성공해 첫 번째 라운드는 누가 찍었어? 첫 번째 라운드는 너 첫 번째 라운드는 너 카드 지윤을 알고 있는 거야? 알지 내가 카드 지윤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너나 둘 다 좋은 사람이야 제이도 아니야? 어? 잠깐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이도 아니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아 시험한테 가서 무사나 먹자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래놓고 내꺼는 없어 이게? 그랬을 가능성은 없지 너가 봤으니까? 어 너가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잖아 아 그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또 너 얼마 썼어? 한 20만? 너 언제 그렇게 쐈냐? 합치면 한 20만 난 짜증나게 많이 썼어 자 커피 한잔 빨리 가 바로 피리뽀 하자 너가 사라 커피는 그래 그래 이거는 사실 이건 보증시표거든 이건 보증시표야 근데 골든카드네 어 골든카드야 그냥 이거 다 써도 돼 어 너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은 그 사람 하하하하하하하 아 귀여운데? 어? 너무 예쁘잖아 오 와우 사장님 이것도 만원이에요? 저는 지금 사실 만족해요 지금 한강에서 맥주랑 라면 먹고 애기 옷도 사고 전 누구의 카드든 상관없어요 지금 행복하면 됐죠? 지금 나 복숭아 얼그레이 아이스 아이스 어 어 어 어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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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알아? 니꺼가 아니거든 믿는다 어 니꺼 갈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꺼야 아 좋다 좋다 그 친구 돈으로 먹으니까 좋다 좋아하다 좋아하다 고맙다 친구야 열 좀 시키다가 마지막으로 소고기 딱 기름칠하고 입에 기름칠하고 들어가자 우리 뭐 소고기? 소고기 살 거야? 나 소고기 가자 나 티슈 차가면 사주면 안 되냐 너무 좋았는데 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안 줘요? 이거랑 아 귀여워 저 또 나름 합리적인 소리가 하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미쳤다 루피다 루피다 형님 뭐 드실래요? 제가 쏠게요 커피 처음 얻어먹어봐요 아이스 아래컴? 갔다올 어 나왔네 어 나왔네 엉클 엉클 타행인데? 시작에서 일단 티셔츠 몇 개 사자 응 어? 깔끔하게 이런 청정색 티셔츠 이거 나한테 맞아? 이거 작지 나한테 너가 시원하게 긁는 거 한번 보여줘 네 야 너 너 괜찮지? 너 나중에 뒷감당? 아이 난 모르고 하는 건데 아 맞다 난 넌 몰라 오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왜 따라가야 돼? 근데 그 친구도 기분이 좋으시다 괜찮은데? 정신인가 봐 정신인 거 같아 지가 괜찮다고 하니까 야 멋있다 야 나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결과 발표하면 이 카드가 내 카드일씨 누가 안 되고 죽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지? 그렇게까지 가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그럼 나 믿어? 어 그럼 이게 내가 보이는 가격이 이게 17,000원에 이거 17,000원 맞지? 17,000원 맞지? 17,000원 맞지? 어 그래 뭐 등심 안심 뭐 이렇게 두 개만 치킨 거 세 개 이거 세 개잖아 응 살찌하나 등심하나 왜? 너무 많을 거 같아 자 그냥 먹어 아 진짜 해달라고 아 그래? 알았어 셀프 앤 세트 자 가자 세트로 소스도 한 잔 해? 아 맞네 아니 정말 누가 얼마 썼습니다 나올 때 이렇게 개웃기는데 어쨌든 1등은 그 친구야 어헤헤헤 2년 전지 그때 클 쪼 그 마스크 안 써다 지금 음 음 비싼 한 거 달라 확실히 와 남의 돈을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응 인턴 찍었나? 인턴 찍었나? 간판 지금 인턴 찍을 줄 알아 밥을 잠깐 알려주고 아니야 어차피 동현씨도 이따 알려줘야 되니까 나갈 때 한 번에 하자 먹어봐 진장밥을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네 아 X됐다 잠깐만 얘 튀었다 와 X끼 카드 어떻게 쓰게 할지 존나 고민했네 혼자 얘 매콤한 게 맞죠? 맞아 맞아 기둥만 하는 게 기둥할까 저 기둥 기둥 기둥으로 할게요 권기둥 님이 가는 카드는 권기둥 님 카드입니다 지금부터 메소드 연결이 들어갑니다 저는 기둥 카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존나 경계하는 척하면서 카드 존나 쓰게 해야겠다 오늘 최고의 금액을 쓰는 사람은 박현수 아니다 너다 소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따로 눈치껏 하려고 이렇게 한 명 조질 때 사이가 좋아진다 이게 맞나? 잠시만요 저 지갑 놓고 갈게요 여기 여기다 놓을게요 지갑 잠시만요 야 X됐다 사고다 와 X나 당했다 쟤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현상 걱정하고 있고 잠깐만 이 개새끼 어디야 이 개새끼 X나 뛰어올까봐 무섭네 아 어 어 오? 왜 왜 왜? 어 으아악! 이 새끼야.. 이 새끼 뭐야.. 바로.. 이 ㅈㄴ 발음이 진짜.. 아 ㅈ됐다.. 잠깐만.. 이 개새끼.. 인서트를 찌른다고? 아 ㅅ.. 아 ㅈㄴ.. 이런 개새끼.. 전화 이 개새끼.. 아.. 농담 오지게 아님.. 하고 있어.. 야.. 이걸 이렇게 당하네.. 13만원을 내고 있었다고.. 멘탈 나간다.. 안녕? 잠깐만요.. 지금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어.. 왜? 제리씨 어디있어요? 어 왔어! 어 친구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뭐가? 어.. 낚시 형이야? 어.. 어 왜? 멘탈이구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단 결과를 발표하고 얘기해.. 우리 종이 해봅시다.. 네네네네.. 일단 가장 적게 쓰신 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기독님은 총 7만 1,700원을 사용하셨고요.. 어 7만 1,700원이요? 그거 왜 결제 안 하고 왔어? 네? 아니 그건 아니지.. 뭐 혹시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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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결제가 안되고 있어요.. 어? 카드 아니고.. 역시.. 연선님은 총.. 11만 1,700원을 사용하셨고요.. 나 맛있었네.. 11만 1,700원? 11만 1,700원이요.. 나 맛있었다! 짱! 제이님은 총.. 423,49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아 너네 도라이니? 뭐야.. 제이님은.. 446,85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4분이서.. 105만 3,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페이지가.. 일단 먼저 가장 적은 금액을 쓰신 기동님이 부유하신 카드는.. 네.. 기동님 카드입니다.. 아하.. 은서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네.. 은서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은서님 가졌죠.. 제이님이 맞았어요.. 어? 잠깐만요.. 무려.. 4시간동안 446,850원을 쓰신 제이님이 가지고 계신 카드는.. 제이님은.. 월적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야 이.. 아니.. 왜.. 왜.. 너 왜.. 너 내놔.. 아 왜.. 이거.. 아니 왜.. 아 니가.. 꺼져.. 개새끼야! 내가 안 왔어? 내가 안 왔지.. 아.. 나 안 해.. 아니 아니.. 이게.. PD의 기획이에요? 아니면 우연이에요? 어.. 이거는.. 기획.. 우연이에요? 진짜 우연이에요.. 뜯어서.. 기동 씨! 이거 짧아갈게요.. 이건 콘텐츠에 지키는 따로 왔다.. 그래요? 그러네..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오늘 각자 사용하신 금액은 개인의 사비로 메꿔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결과니까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흑이 형.. 할부돼요? 흑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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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사셨어요? 다들 그래서? 다들.. 아니 뭐야.. 네? 아니 제가 잠옷을 샀는데.. 잠옷이야? 네.. 잠옷이야.. 흑이 형 수영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흑이 형.. 아니 이게.. 하나에 5,000원인데 너무.. 갑자기 표정 헬로우. 성공 해사람